뭐 있어요? 슈퍼쇼님 말고 슈퍼쇼드 마그네틱? 유리구슬? 단체복 단체복이요? 예상 밖이어서 저는 약간 신곡 보고 싶어 하실 줄 알았어요 신곡이나 신곡 아 슈퍼쇼님 슈퍼쇼님 보여줄꺼고 ABCD요? ABCD ABCD 보여주고싶은데 그러나 우리 보면 영영 못봐요 맞아맞아 아 꺼진다 꺼진다 누가 보미언니한테 서프라이드 시켰어요? 가야되는거 아닌가? 이 정도면 가야된 친구? 에어컨 안고싶은데 위에 있어도 괜찮아요 바람 안오는데 뭐 빨리 둘이는 모른척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돼요 오늘 뭐 무슨거 하고 싶은지 에어컨 안고싶은데 에어컨 안고싶은데 에어컨 안고싶은데 에어컨 안고싶은데 아 어째 안고싶은데 아 어째 안고싶은데 여기서 한 번 밖에 기억해요? 여기서 한 번 밖에 기억해요? 저 죄송한데 촛불 한 번만 주실수 있는데? 네 라이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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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 키튜걸은? 촛불 촛불 촛불이야 혹시 라이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? 라이터 라이터 여기 있어요 라이터 라이터 날 먹었는데 라이터 언니 괜찮을 거 없어? 라이터 라이터 저희 원래 생파 거의 저희 둘이 챙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멤버들 마음이 중요하지 라이터 아니 이걸 언제 하나 했어요 곡이 다 끝났는데 아니 누가 곡을 뒤죽박죽 해놨지 뭐예요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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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생일자 아니면 이해해줄게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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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와우 와 다가버렸어 다가버렸어 아 소원 빌어야 돼 소원 빌어야 돼 소원 빌어야 돼 소원 빌어야 돼 코토타임 하고 이래 아 소원 빌하면서 코토타임 갈게요 아 아 하나 둘 셋 찰칵 아 스톱스톱 아 고양이기랄 야심찬기 고양이 주네 얹기 엄마, 이거 좀 해줄 거야 내 스케쩍 이으로써 오오 와, 센세! 오빠, 상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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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 하면 생일 축하해 외쳐줄까요? 하나, 둘, 셋! 생일 축하해! 감사합니다 No worries Be happy 케이크 한번 빼줄까요? 케이크 한번 빼줄까요? 케이크는 어떻게 빼? 케이크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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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맞춰요 케이크 빼고 아 빈깍나? 빈깍이 맞아 하나 둘 삽분삽분 한번 보여줘요 삽분을 맞춰요 시작 시작 아니 컷 동시에 맞추기 하나 둘 셋 난리법소 난리법소 우리 아니야? 하트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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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음이에요 하음 왜 하지 마세요 이거 원래 시홍언니가 해야 되는데 맞아요 시홍언니가 진짜 화음 기깔나는 거 한 번 할래요? 아니 라임 해야지 생일도 빨리 와 오케이 오케이 할아버지